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책이 4월 총선을 향해서 지금 밀려가듯이 가는데 그래도 한국사회에서 생업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이 문제를 어떻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룹니다. 대구투쟁본부가 가장 열심히 합니다. 12월 13일 날 부정선거 수사 촉구 대규모 삭발실 용삼전쟁기념관 앞 4호선 삼각지역 12번 출구 대구에서 아마 상경에서 있게 지원을 하는 모양입니다. 12월 13일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에 차량이 배정되었습니다. 대구투쟁본부에서는 참여 신청을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늘면 정찰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편하지 않게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어떻게 덮을 용기가 있는지 그 용기를 밝힐 용기로 전환을 하는 것이 옳은 건데 참 대통령도 무심한 양반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는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여기 또 나오네요. 또 해외에서도 이런 노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북미주 자유수호연합 김일홍 회장님께서 대구에 오셨습니다. 제21개 민주평통 상임위원님으로 이분의 임명이 되시며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일봉을 전달한 모양입니다. 아마 이분 모양이신데. 그래서 제가 북미주 자유수호 포럼이 어떤 기간인가 보니까 활동을 꽤 열심히 하시네요. 보시게 되면 애틀란타에서 여러분들 기반을 가지고 북미주 자유수호연합대회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떠 있고 활동을 꽤 많이 하시네요. 이분이 아마 김일홍 회장인 것 같으시네요. 어제는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에서 4년째 계속해서 여러분들 같은 시간 내에 선거 부정을 밝히기 위한 노력하시는 분들 사진을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자 하늘이 있으니까 결실이 보이는 날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공병호 tv도 이 탄압 속에서 꿋꿋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거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보면 치록 같은 어둠이지 않습니까 그냥 달갈류 백을 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사람은 신념이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쓰게 되면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 정년복이라는 분이 신으로서 이렇게 희망을 많이 노력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바람에 지는 꽃잎을 서러워하지 말자 꽃잎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의 속살을 도드리 서산마루를 넣는 석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말자 내일 아침이면 눈부시게 태양은 다시 떠오르리라 치록 같은 어둠 속의 폭풍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말자 이었고 파란 하늘 저편 찬란한 무지개가 피어나리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다 미래라는 것은 다 이렇게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옳은 일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 계시고 또 해외에서도 계시고 하니까 좋은 그런 날들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인이 정연복 시인이 노래하신 겁니다. 희망의 출처. 희망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다. 희망은 바닥으로부터 눈물을 겪여온다. 언땅을 뚫고 귀엽고 피어나는 민들레 같이 절망이 깊어져서 마침내 바닥을 쳤을 때 그래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문뜻 깨닫는 순간에 희망의 빛이 비춰온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나라의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움직임에 지지도 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또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병호 tbs 여러분들 총집 대성에서 정리한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도덕놈들 시리즈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읽고 또 한국의 참정권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 한 달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에서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김없이 내일도 5시 50분 오늘은 5시 43분에 시작했습니다. 5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 방송을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시사문제와 선거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